아, 야. 제가 봐도 참 부럽습니다. 저도 잘생겼는데, 원래는 잘생겼어요. 원래 컨셉은 머리가 안 까졌는데 이주 선생님 컨셉 아니라고 면도로 밀었어요. 그리고 불스 스프레이로 붙였습니다. 아무튼 저도 또 예쁘게 봐주시고 잘생기게 봐주시고 많이 지켜봐주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수승은 얼굴을 봐야지 배꼽 밑에 보면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전도전 선배님 가요 콘서트를 함께하고 계시는데 주인공이신 전도전 선배님이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한번 멋지게 축하의 박수를 좀 받으시고 가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신 전도전 선배님 모이십니다. 박수 라이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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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꼬부는 모두 나만 밝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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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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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